010-5254-3016 하나님건축 김성수입니다. 논산일반산업단지 공장건축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, 너무 아름다운 하늘인데요. 이곳에 하나님의 눈,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아마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진 않지만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.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-5254-30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김성수입니다. Making this world beautiful in God's eyes.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.